끈기는 두뇌에 감은 인맥보다 더 중요하다.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낼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치자. 그 일을 100번 이상 할 의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제대로 해낼 가능성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야. 운 덕분이라고 해도 좋고 끈기 덕분이라고 해도 좋아.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해낼 수 있어. 알렉스 바나얀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해서. 끈기에 관한 명언 함께 보내드립니다.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. 베이브 루스 충분히 오래 매달리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. 헬렌 켈러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이다. 토마스 에디슨 조형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